뉴이스레인 짠!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이스레인입니다 와! 나 이거 무서운데? 할게요! 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? 진짜 현실적으로 답해드리면 핸드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핸드폰이 없으면 뭔가 일단 불안하기도 하고 연락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조금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뭐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러브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친구 한 번 뽑아볼게요 아플 것 같아 터질 때마다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 시도해보고 싶은 뉴이스레인 새로운 컨셉은?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뷔 8년차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안 해본 컨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저희 뉴이스트 친구들에게 되게 뱀파이어 컨셉이나 아니면 뭐 조금 다크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뭔가 할로윈? 파티? 그런 느낌의 뭔가 컨셉을 한번 해보면 되게 컨셉슈얼하기도 하면서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언젠간 꼭 한번 해보는 걸로 가장 좋아하는 애칭은?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애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러브들 사이에서는 뭐 망고 그리고 또 뭐 아천요왕 아천요왕이 뭐냐면요 아기, 천사, 요정 종건은 죄다 넣은 그런 애칭이죠 네 그런 애칭도 있고요 또 멤버들 사이에서는 뭐 애슐리도 있고요 애슐리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애슐리라고 저희 영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뭐 민순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가족 사이에서는 어 저를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원래 젓가락이라고 불렀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말랐어요 여기 뼈대가 그래서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젓가락이라고 많이 놀렸었거든요 그래서 어 가끔씩 저를 부를 때마다 젓가락 젓가락 이렇게 부르셨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TMI죠?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칭은 아무래도 저희 러브분들이 지어주신 망고 망고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이제 제가 좀 이제 단련이 됐습니다 여기 있다 아닌데 짠 여기 있습니다 일상생 어 내 일상 이것도 아닌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짠 뽑았어요 어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베란다 창문을 열고요 공기를 한번 쐬야 됩니다 뭔가 이 리프레쉬를 해줘야 잠들기 전에 뭔가 어 잡생각을 안 하고 잘 잘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창문을 항상 열고 뭔가 조금 오늘 하루 일과를 어 어 되짚어 보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잠에 들곤 합니다 아 그리고 베개 끌어안기 아 어 이번 화보에 대한 유이스트 멤버들의 예상 반응 아 아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렌스럽다 이건 그냥 진짜 너랑 찰떡이다 이런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어 저도 이번 이 화보가 어 저의 활동에 있어서 진짜 새로운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컨셉으로 많이 찍었었어요 원래 기존에는 뭔가 진짜 이렇게 갇혀있고 그냥 되게 그냥 일반 그냥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멋있게 하는 그런 촬영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어 색다르게 뭔가 컨셉슈얼한 그런 어 촬영이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 렌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네 저도 너무너무 이렇게 어 질문지를 뽑아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어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우리 만나요 지금까지 뉴이스트 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으 이게 어느정도 이게 lights 한번 네 퐘어 첫 질 쪽